안녕하세요. 네 맨날 딱 끝나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손정민 선생님을 내가 소개를 할게요. 손정민 선생님 잠깐 보실까요? 어디 갔어? 이쪽에서 이제 나오지. 근데 이때는 핸드마이크 하나 필요하게. 핸드마이크 하나 필요하게. 없으면 됐어요. 이걸로 해. 이걸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이제 임자 글쯤 왔어요. 어 오늘 이렇게 좋은 거로. 현재 이 불라가 이불이름이에요? 어? 혼이불인가? 아닙니다. 야. 아니. 보시겠습니다. 이러면 이분도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rekじ으은요. 드라이크 모아를 받은 곳까? 내려와요. 우리 앞서는 조회적이 좀 Grey.